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이 만족했을 때 서식을 주겠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각종 서식, 테두리, 셀, 배경셀 이런 서식을 설정하겠다. 그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고, 홈탭의 스타일 그룹에 가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 있거든요. 그 조건부 서식에서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의 우선에서 적용이 된다. 당연히 조건부 서식이기 때문에 셀 서식에 우선한다는 거, 기존의 셀 서식보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규칙이 모두 만족될 경우에는 지정한 서식이 충돌하지 않아요. 그럼 모두 적용이 돼요. 그리고 서식이 만약에 충돌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 서식이 적용이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들리다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규칙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식이 적용된 규칙으로 셀, 값 또는 수식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어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수식이기 때문에. 다음 중 아래에 A1에서 2의 5, A1에서 2의 5 이 부분이잖아요. 영역에다가 B열과 D열, 이 B열과 D열에만 배경색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부 서식의 규칙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이 B열과 D열의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A열은 1열이 되고, B는 2열, C는 3열, D는 4열, E는 5열인데, B하고 D의 공통점은요? 짝수열이죠? 짝수열. 바로 그겁니다. 2열, 4열은 바로 짝수열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줄 때, 열 번호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COLUMM 함수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몇 열이냐, 2열이냐, 4열이냐, 그걸 갖다가 2로 나누는 나머지가 0이 되면 바로 짝수열이 되는 거죠. 나머지로 구해주는 함수는 MOD거든요. MOD 가겠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COLUMMZ, COLUMMZ는 열의 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COLUMMZ를 주면 안 돼요. 1번, 2번은 바로 탈락입니다. 남지껏 볼 필요도 없이. 그럼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MOD 나머지 COLUMM 열. MOD 나머지 COLUMM 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A열, B열, C열, D열, E열 지나가면서 얘가 홀수열인지 짝수열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열, B열, C열, D열, E열. 열은 달러가 붙어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번 같은 경우 달러 A, 그러니까 절대 참조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붙으면 안 돼요, 여기에는.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 A, 달러, 1 그래놓고, 지금 A의 1, A의 1 여기잖아요. 몇 열이에요? 1열이죠. COLUMMZ에 의해서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그러니까 짝수열일 때만, 2, 4, 2열, 4열일 때만 나머지가 0이 되니까, B열과 D열에만 배경색이 설정되는 수식은 바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홈탭의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새 규칙을 누른 다음에,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에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요. 그 다음에 수식이니까 는, 반드시 는으로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MOD,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잖아요. MOD, 그 다음에 COLUMM, CO, LUMM, COLUMM, A, 그 다음에 달러 1, A1, 열번호 1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콤마 2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뭐예요? 짝수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열 같은 경우는 2로 나누니까 나머지 0, 4열 같은 경우는 2로 나누니까 나머지 0. 그리고 서식을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주기를 하고요. 채우기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열에 해당되는, B열, 그 다음에 4열, D열, 결론적으로 MOD 함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결론적으로 짝수열에만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MOD, COLUMM, 그 다음에 A, 달러 1, 콤마 2는 0. 이게 정답이 됐다라는 거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